노비안검법 과거제도 이외에 이 광종의 개혁정책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960년에 관복제도를 정비를 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관복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 뭐 신라 쪽 관복을 입고 온다라든가 심지어는 왕보다도 더 화려하고 뭐 비싼 옷을 입고. 그놈 빠져가지고. 빨주런 주판 안 보러 다 앉아있더니. 아마 양복 입은 사람도 있고. 한마디 위계질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광종 때 통일을 합니다. 네 가지 색 자색 그다음에 붉은색 그다음에 진홍색 녹색 네 등급의 공복을 정하고 이제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이제 그 등급에 따라 있게 한 거죠. 관복이 정비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광종 시대에 왕권이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보면 956년 노비안검법 958년 과거 960년 관복제정 2년마다 지금 착착착착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죠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제 개경을요. 황도라고 하고요. 서경 평양이잖아요. 서경을 서도라고 하는데 황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황제의 도비. 오 그거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황제라는 것을 만천하에 또 증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황제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 불교가 제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조선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할게요? 정말 많네요. 네. 고려는 조선과 많은 점에서 다른 나라입니다. 고려는 대대로 중국의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왕조에 대해서는 국왕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왕이라고 하고 안에서는 황제라고 한다. 외왕 내재라고 하는 거죠. 조선에서 국왕을 전하라고 부르고 왕위에 오를 사람을 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려에서는 국왕을 부를 때 폐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을 태자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고려 시대는 전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손나는 거네요. 어디다 전화 안 가면서. 그리고 괜히 제국이야지. 고려는 스스로 황제국을 칭하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고려사를 편찬할 때 조선시대 관리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황제국 고려의 모습이 많이 삭제가 되어서 요즘 우리가 그 황제국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